김정은, 코코 오리아의 커피 와인, 코코 오리아의 연속 오리아의 연속 저는 아파트예요 레미안 아파트예요 돈을 제일 많이 줄 것 같아요 저.. 그 음료수 하늘볼이요 네, 가끔 즐겨먹습니다 하늘볼이 하늘볼이요? 네 하늘볼이 맛있습니다 제가 이거 선물받았는데 예쁘죠? 오는대로 찍어야죠 오는대로 찍어야죠 게임이요? 네 기억나죠 어떻게 했냐고요? 그냥 맡겼죠 몸을 아파트요 제일 비싼거 같은데요 광고생각은 크게 안해봤는데 저는 아파트로 하겠습니다 자동차 광고 빠른차요 광고? 나 비싼거 있어 아파트 저는 자동차요 오 역시 차쟁이다 뭐 어떤 자동차 그냥 벤츠 아 저 만두 그냥 만두 그냥 뭐 다른건 모르겠고 저는 그냥 만두 먹으면 젓가락 안써요 만두는 손으로 먹어야 돼요 차 야 무조건 화장품이지 왜요? 차는요? 차 돈 제일 많이 받는게 뭐예요? 차가 제일 많이 받지 않을까요? 외제차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광고요 스포츠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네 저 갤럭시 갤럭시 광고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갤럭시 유저기 때문에 갤럭시 광고하겠습니다 전 휴대폰 하겠습니다 당연히 삼성이죠 전 휴대폰 하겠습니다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아 신발? 나이큐 아니 언더워머 언더워머 저 자동차 광고 벤츠 광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 자동차 광고 벤츠 광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언더워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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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방법을 딱 하나 찍을 수 있다면 어떤 광고 언더워머 언더워머 공개자 여러분 언더워머 카드 프라이티 예스 핸드폰 이거 할래? 저 핸드폰이요 자동차 자동차 빵빵 람 땡땡땡땡 땡땡땡땡 땡땡땡 너도 땡땡해 너도 땡땡해 너도 땡땡해 아 전 아파트에요 아파트 삼성매비요 저는 자동차 하겠습니다 비 비 예 네 다 마이콜 이게 뭐예요 뭐예요 데포트 데포트 항상 스쿼트 보겠습니다 언더워머 렌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편의 많이 주시면 찍고싶돼요 멘탈 준비 됐어 안녕하십니까 원더하모죠 아니 저 원더하모 저는 원더하모 직스입니다 저도 스포츠 광고요 지찬이 형처럼 나를 돌파 나를 돌파 옷 광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옷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약간 그 모델처럼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는데 약간 이렇게 걸어가다가 화면 알아서 바뀌면서 옷도 바뀌고 약간 그런 뭔가 효과가 있는 그런 옷 광고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언더하모 저는 핸드폰 핸드폰이 접힙니다 핸드폰이 접힙니다 핸드폰